글귀가 너무 좋아서. 글귀가 이런 겁니다. 세상의 밥 중에 가장 맛있는 밥은 뭐냐. 그게 한솥밥이고. 가장 아름다운 꽃은 뭐냐. 웃음꽃이다. 그래서 설날에는 한솥밥을 먹으면서 웃음꽃을 피워보자. 이런 글귀입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도 우리가 전백의 한솥밥을 먹는 한 식구 아닙니까. 전백의 한 가족이에요. 우리 모든 후보들이. 안철수, 나경원, 김기현, 황교안, 조경태, 윤상현. 전백의 한 식구. 한솥밥을 먹는. 그래서 저는 너무 얼굴 붉히면서 공격하지 말고 결국 웃음꽃 피우면서 화합에 한번 축제가 돼보자. 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한솥밥을 잘 먹는 전대가 돼서 진짜 좋겠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법보다 주목 진행하겠습니다.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에 이재명이 백 몇 번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재명 공소장이네요. 먼저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특별주관으로. 지금 현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시대 과제가 저는 조폭하고 간첩 척결로 봐요. 조폭과 간첩을 척결라는 이게 현실의 가장 시대 과제입니다. 이번 주 한 주들 저는 조폭 간첩을 척결라는 이런 데 특별주관을 만들어서 제가 보기 조폭의 진짜 우두머리는 이재명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조폭 진짜 우두머리가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주위의 성남국제 마피아파, 전주나이트파, 전라도 신영광파, 수원 남문파 전부 이재명 주위의 얼씽거리는 이런 조폭들 아닙니까? 그다음에 저는 간첩의 우두머리는 문재인으로 봐요. 사실하게 문재인 정권 때 간첩 수사를 다 맞고 간첩이 활보치고 다니고 얼마나 많아졌어요. 따라서는 조폭의 우두머리는 이재명, 간첩의 우두머리는 문재인. 이 조폭과 간첩을 척결하는 이게 현실의 가장 시급한 시대 과제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음